XSFM입니다. I, D, W, K XSFM 손희상 선생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윈도우즈 9호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 따위 템을 찾는 것에 천재적이죠. 그렇죠. 다른 무엇이 천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윈도우즈 보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이제 Dangerous와 Bad 앨범을 듣고 자라는 보이들이에요. 이스태스트를 봤더니 워너비 스터링 썸띵으로 시작이 되고 중간에 이제 접속곡으로 부르는 것들은 잭슨파이브 시절의 히트곡들이 있고 그 외에는 스릴러 앨범과 오프 더 월 앨범과 Bad 앨범에 수록된 히트곡들이 있고 Bad로 끝나요. Be it, Billie Jean, Bad로 끝나요. 그리고 앵콜이 나오면 The Way You Make Me Feel을 부르고 마지막 앵콜에는 Man in the Mirror로 끝나네요.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건 참 행운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 사람의 생전에. 여튼 한국도 이 리스트는 아니고 그 다음 앨범 투어 쯤에 마이클 잭슨을 만나긴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거의 왔어요. 그 얘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죠. 그것은 하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로하스웰 6년근 홍삼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핸드워시와 올인원 수업도 역시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몰과 로하스웰의 콜라보레이션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게 잘 만든 홍삼정 높은 함량의 진세노사이드 근데 가격은 4분의 1? 유통기 안에 쫓겨보는 제품도 아닌데 왜? 오직 XS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전!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로하스웰 6년근 프리미엄 홍삼 키즈홍키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대출이자 42만원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23만원이 나갔습니다. 아, 가스바... 가드대금 137만원이 나갔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형으로 800모 나갔습니다. 네, 그럼요.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죠.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로 당신의 모발을 지켜드릴게요.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18어른은 언젠가 38어른이 되고 탈모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빅그린이 미리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요즘 항상 유피디의 책상 위에 있는 안티 헤어로스 샴푸 시카! 네. 왜냐하면 그냥 물건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가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가지고 홍보에 대해서 가끔 그냥 물건을 그냥 올려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규어처럼 활용이 됩니다. 네. 요즘은 계속 빅그린 물건을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앉아있다가. 기존 헤어로스 제품의 리뉴얼 버전입니다. 네. 중 그리고 건성, 중성 건성 두피를 위한 수분 공급 샴푸입니다. 네. 디테일이 좀 나누어져서 개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연유래 성분을 사용한 저자극성 샴푸이고요. 네. 그리고 빅그린의 이번 샴푸 패키지 디자인은 정말 놀라워요. 네. 맞아요. 진짜 훌륭해요. 그렇습니다. 그 성분명을 전면에 적어놓았는데 네. 그렇게 고급스러울 줄이야. 옛날엔 쓸말이 없어서 막 UFO 이런 거 쓰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냥 성분명을 쭉 썼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을 심지어 환경까지 생각해서 만들어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탈모 샴푸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법에도 좀 신경을 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뭐요?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온도로 감지 말아라. 그렇죠. 디지 마라. 네. 쉽게 말해. 제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아 네. 헬스장에서 그렇고 피부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씻거든요. 보면 이렇게 샤워하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미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탈모에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미온수를 사용해서 모발과 두피를 충분히 적신 후에 적당량의 샴푸를 덜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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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까무시라고 그러냅니다. 빗거리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 헤어로스 제품의 리뉴얼 제품 헤어로스 샴푸 시카 많은 관심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성 헤어를 가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말씀드린 거는 중성 건성 두피를 위한 샴푸고 네. 지성용 헤어로스 샴푸도 곧 출시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떡이 많이 지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엑셋스몰에서 빅그린을 확인해 주세요. 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번 주는 이상평론으로 꾸며 드립니다. 선생이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이 88년부터 93년까지 계속 엎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이클 잭슨의 공연은 그저 뮤지션 한 사람의 공연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가 됩니다. 그 점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로버트 노벅이라는 로버트 노벅 네. 93년 당시 CNN의 메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겸 제작자로 사실상 네. 미국 언론계의 메이저 중에 메이저였던 양반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의 메인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냥 얼굴 노름만 하고 출근할 때 대본 보고 들어가서 진행만 하고 나오는 영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진행자다. 그러면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획에 엄청 참여하고 네. 논조가 이 사람에 맞추어집니다. 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사실상 그 사람의 사상이 컨텐츠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장사가 잘 되면 실제로 그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됩니다. 네. 그 중에 90년대의 대표격이었던 인물입니다. 네. 로버트 노벅 네. 그런데 이 양반이 대단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자신의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씹습니다. 네. 로버트 노벅은 사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이력도 있고 해서 미국 내의 대표적인 친한파였었어요. 위간장교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미 픽스되어 있는 공연을 정부가 마음대로 엎어버린다. 그것도 티켓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 홍보를 때리고 있는 시점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랬단 말이죠. 사실 제가 마이클 잭슨이었으면 아 안가 하고도 남았죠. 로버트 노벅이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되느냐. TV에 나와서 한 말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한국이 쇄국 정책을 펴던 유교 국가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흥선흥선하고 있다. 흥선흥선한다. 하응 하응. 흥선이 하응하였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기피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기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들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을 기피하겠죠. 그렇죠. 한국 정부가 이를 엎어버릴 리스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고교 시절에 좀 왜 그런 거 있습니다. 개인과 정치 성향을 엮어 생각해보면 왠지 막 의리 있는 척하고 활달하고 이런 친구들 보수적인 견해 피력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마이클 직선 얘기하다 보면 무슨 제주도를 달라고 했다는 이런 괴소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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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난다. 국가가 하라면 해야지 일개 뮤지션이 거만하다는 견해를 내놓는 제 주변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국 정서일반에 한국 언론과 한국의 정치인들이 뿌려놓은 그런 정서가 공유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로버트 노벳 같은 사람들은 그 점을 비웃을 법 했어요. 실제로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양이 아직 못 올라왔다는 비난을 받을 짓들을 몇 번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영계로 퍼집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분위기가 이러니까 여기에서 계약할 때 조심해. 이런 얘기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부터 2000년대였고 요즘은 아프리카의 신흥공업국들한테 그런 뒷담이 돌아다니죠. 네. 하지만 미국 메이저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을 당연히 국내에서도 바로 알아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나마 많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 혹은 지식인들. 당시 국내 신문들은 저속한 서양 문화가 한국을 침탈한다는 기사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가 93년 9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93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게다가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사무실에 작곡가가 한 명 앉아 있잖아요. 조물주라고. 작곡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곡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저속하다는 말은 죽어도 쓸 수 없어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 곡을? 몇 년 전에 여수를 놀러를 갔었어요. 여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숙소에서 TV를 켰는데 한지분세가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관광지 가서 TV 보면 꼭 옛날에 옛날 프로그램 나온다? 네. 근데 관광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동네인데 그 동네 사람들도 호텔 때 가서 TV 틀면 이상한 거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우와 한지분세가족이다 이러면서 봤는데 그 화 제목이 샴페인고개라는 제목이었어요. 나 거 뭔지 알아? 얘기해요. 그래서 한지분세가족이 사는 동네에 무슨 외국 프랜차이즈 가게가 오픈을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이야기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쉑쉑버거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사치를 하고 그리고 외국의 문화에 너무 빠져들어간다는 거를 그 화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순위는 어디 가고 미쓰금만 남았느냐인데 아 맞아요. 여튼.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의 사회 분위기였고요. 93년 9월에 갑자기 논조가 달라졌다. 네. 조땡일보가 문화부장 명의의 공식 사설을 통해서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문화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어서 문화 후진국으로 전락을 한다며 문민시대에 걸맞게 내한 공연을 허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네가 그 마이클 잭슨. 객가거든요. 객가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마디 불호령이 떨어지자 줄을 다시 선 거죠. 네. 갑자기 진보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네.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서태지 얘기. 서태지 씨 얘기 어제 에디서가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인들에게 보여줬던 서태지 씨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글쟁이들과 언론인들이.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써있고 그랬었어요. 대학도 못 나온 아티스트에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정말 화가 나니까 대두하는 소리 짓거리는 거잖아요. 그때 대학 나온 아티스트가 별로 없지 않았나요? 그럼 지는 거야. 그런 생각도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 갑자기 진보적인 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손 선생이 밝힌 것 때문에. 동땡일보는 같은 시기에 주한 미국 문화원장의 인터뷰를 땄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이 서구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국제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내보냈습니다. 역시 맞는 말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미친놈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어요. 뭔가 국내에서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실제로 각계각층의 비판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논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읽은 사람들의 생각이 깬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송 연예인들이 문화체육부에 항의문을 전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015B의 장호일 씨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해요. 잔든건 씨. 장동건 씨는 왜 잔든건이라고 쓰셨어요? 잔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소영 씨, 고김형곤 씨,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MC 더 허참. 사실 되게 맥스로 일하신 분이죠. 풀로 일하시는 분. 89명이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성명서를 썼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공연금지 방침은 구시대적이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성토한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복합적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말을 잘 들으려고 보수 언론들이 태도를 바꾸자 이제까지 해본 적 없던 정부에 대한 성토를 즐기는 시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전향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 김형곤 씨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성소수자 문화운동의 우리나라의 뿌리에 해당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같으면 참 박해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 그런데 큰 어른 취급을 받잖아요. 뭐 여튼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요즘 만약에 미국의 주요 언론사나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한국에서 프라이드 행사 때 반대하고 난리 친다고 뭐라고 하면 신인도 올까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보수 언론들이 갑자기 진보적이소를 할까? 그 점에서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줄 섰어요. 그렇죠. 요즘은 또 안 그래요. 그렇구나. 요즘에는 또 한국이 그렇게 납작 엎드릴 상황은 포지션이 아니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내 등 뒤에는 더 큰 다른 돈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언론이 그렇게 갑자기 변한 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3년이면 미국 음반을 음반 가게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을 때였어요. 그러지 못하던 시절은 지났죠. 그러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마이클 잭슨은 음반 가게에 가면 당연히 팔죠. 네. 라디오 틀면 노래가 나와요. 마이클 잭슨 노래가. 한국도 동시 발매됐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 앨범 나오면. 대학과 주변의 카페에 가면 그때는 카페가 별로 없긴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카페 들어가면 그냥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그때 제 친척 집에 갔는데 마이클 잭슨 LP가 있길래 근데 큰 외삼촌이 그거를 사실뿐이 아니거든요. 마이클 잭슨 LP가 있네요? 라고 놀래서 물어보니까 유명하다길래 한번 사봤지. 게다가 또 마이클 잭슨에 한해서만 앨범 가격이 조금 더 비쌌어요. 그래도 그냥 샀어요. 근데 사람들이 유명하다니까 그냥 사볼 정도로 많이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과열 분위기 때문에 제가 데인저러스 앨범을 나오기 한 달 전부터 계속 맨날 집에 갈 때마다 음반 가게에 들러가지고 언제 나오냐 언제가 나오냐고 괴롭히고 다녔는데 누가 또 사간 거야 다. 사재기 어떻게 해간 거야.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공연만 못하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PC통신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연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대체.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이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당시 PC통신의 주요 토론 주제가 마이클 잭슨이 정말 저질이냐.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질이냐. 그렇다면 저질이 아닌 대중음악이 뭐냐 대체.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하고 가면 진짜로 우리가 미국의 문화식민지가 되는 거냐. 그렇다면 마이클 잭슨이 공연했던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뭐냐 대체.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문화식민지.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토론들이 오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먼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이 결과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땐 그랬어요. 한편에는 도대체 왜 공연을 못하게 하느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한 공연을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여론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기억나요. 사실 그게 다수였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한 장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짜를 보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촬영된 사진이고요. 서울랜드 정문 알림판에 붙은 건데. 과천.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달에 개를 데리고 주말이니까 산책을 나가야 되겠는데. 가도 똑같은 데만 가니까. 떠올리고 떠올려보다가 서울 주변에 딱 넓은 데 뭐가 있지. 그래서 서울대공원을 제가 가만히 세어봤어요. 31년 만에 가봤어요. 같은 자리에 있거든. 시간이 바뀌었을 뿐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없어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갔더니 넓고 좋더라고요. 강아지 산책을 참 고하게 하셨네요. 서울랜드 얘기예요. 서울랜드 정문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수입 오렌지족의 입장을 사양합니다. 라는 공식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국산 오렌지는 되는 건데. 땡몬트나 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입장하지 말라는 거죠. 이에 따르면 말꼬랑지 머리를 한 남자. 귀걸이를 한 남자. 조지 마이클이죠. 우리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조지 마이클이죠. 그리고 말꼬랑지 머리를 한 사람은 UMC네요. 뒷주머니에 미국 여권을 찔러넣고 다니는 사람. 조지 마이클 아니네요. 등등은 서울랜드에 입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상이 미친 게 아니고 손이상은 써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 여러분이 구글에 오렌지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모 제한은 다 남자예요. 독특하게. 그리고 이 남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냥 요즘 이발소에서 볼 수 있는 머리 저 뭐냐 자리에 이 남자 그림들은 저기 같죠? 게임에서 캐릭터 선택창. 그러니까. 좀 못 만든 게임에서 캐릭터 선택창. 여기 이제 독특한 이 이미지를 보신다면은 독특한 디테일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귀걸이가 그냥 귀걸이가 아니고 외의 귀걸이에요. 네. 아. 한쪽에만 귀걸이겠다. 그리고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밑에 주황색으로 알파벳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써놨어요. 헐. 헐. 이러면 쇼이더머니 못 보죠. 이게 전형적인 외국인 혐오잖아요. 네. 거기에 교포 혐오, 딴따라 혐오 등등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온갖 혐오죠 진짜. 사실 대부분의 혐오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집단한테 가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자기보다 강자라고 생각하는 이질적인 집단한테 걔네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의 도덕적인 저항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입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도덕적인 저항인 척을 합니다. 90년대의 어르신들은 외국 문화를 잘 몰랐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90년대의 어르신들은 아는 문화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외색 문화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뭐 형호 단어입니다만 이제. 일본 문화밖에 없었어요. 네. 게다가 또 당시의 일본 문화도 아니고 50년대, 60년대 일본 문화. 네. 그러니까 뭐 마이클 잭슨도 서울에 오더라도 서울랜드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마이클 잭슨만이 아니고 미국인, 한국말 못하는 사람, 남자인데 머리 길고 귀 뚫는 사람 등등은 다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넓은데 그거 못 들어가면 어떡해. 티켓 수익이 곤란해져요? 네.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시기상으로 93년도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네요. 유알라운드 할 때네요. 외국에서 한국을 이상하게 본단 말이죠. 한국 사회가 저러니까. 서울랜드에 그런 게 붙어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결국 김땡삼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내한 공연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가하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눈치를 봐야 돼요. 네.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96년까지 마이클 잭슨은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96년까지는 계속 실패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클 잭슨 본인이 휘말린 추문 사건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후에도 이 가문을 괴롭힙니다. 93년에 혐의가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됐고 94년부터 재판에 불러다녔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은 추문 사건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남자 아동한테 성학대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었는데요. 네. 그 아동의 양아버지가 마이클 잭슨을 고소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누명이었고요.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마이클 잭슨을 괴롭혔던 문제죠. 네. 사후에도 논란이 있고요. 93년 개봉하는 오렌지족을 다룬 어떤 젊은 영화의 상징적으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93년의 1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당시에 콘텐츠가 다 질었어요. 특히나 류화 시인의 시가 너무 싫었어요. 아니 이걸 글이라고 써놓고 프로페셔널이라고 행세하는 게 자랑스러울까? 감독 유화, 음악 신혜철, 주연 최민수 최민수 씨가 좀 했었죠. 근데 이 포스터 맨 위에 써있는 카피가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5. 욕망과 유혹의 산포합이요. 그러니까 욕망과 유혹 위에 그냥 앉아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엉덩이 휴지가 그랬더니 엉덩이가 젖었다. 생각해보면요. 날씨라는 것이 하루 종일 바람이 안 부르긴 어렵기 때문에 바람은 언제나 피우죠. 야 이거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어쩜 저러냐. 그러니까요. 이번 주 이야기를 주는 제 느낌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부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아이들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홍삼점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오직 XS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전 로아스웰 육량근 프리미엄 홍삼 케이지 헌키 그때는 그랬고 다시 마이클 잭슨 얘기로 넘어오면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성학대를 당했다고 했던 그 아이는 처음에는 성학대를 당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는데 진술을 한 마이클 잭슨의 신체 특징이 전부 사실과 달랐어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마이클 잭슨의 집에서 아동 성학대 사진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검찰은 그런 짓을 하죠. 재판에서 제시를 못했어요. 원래부터 없었던 건데 그냥 그런 말을 지어내서 흘렸던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담당 검사 톰 스네던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검찰이 마이클 잭슨의 집 관리인에게 돈을 주고 증인으로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권리입니다. 언론들도 가짜 증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돈을 주고 무진 애를 썼는데 검찰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을 고소했던 양아버지는 나중에 자기 양아들한테 최루가스를 쏘면서 학대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잭슨 추문 사건은 언론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당시 수많은 황색 언론들이 마이클 잭슨을 소화성애자로 단정하는 자극적인 가짜 기사들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이랑 다이애나비의 사망 사건 언론 보도가 본격적인 황색 상품이 되는 기폭제가 됐는데 사실 그런데 이거는 오늘 할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몇 년 고생을 했던 마이클 잭슨은 1996년 드디어 한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대전을 안 거치고 대전을 안 가고 꿈돌이 탈을 쓰지 않았어요. 꿈돌이 없이 꿈을 이뤘어요. 그렇습니다. 1996년은 YS 정부 문민정부의 4년차가 되는 해죠. 정권에 슬슬 레인덕이 시작될 때였고요. 그리고 그 해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여당이 졌어요. 이걸 돌파할 이벤트를 빵빵 터뜨렸습니다. 하나가 전두환, 노태우한테 사형을 선거한 거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여름에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경평축구부활 사실 그 남북축구경기는 예전부터 때때로 열렸던 겁니다. 80년대에도 했었고 76년인가 5년인가에도 했었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쏠쏠했습니다. 특히 1990년 노태우 때 굉장히 쏠쏠했거든요. 이거를 또 한 번 해먹으려고 했는데 7월 달에 민주당이랑 자민열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깠어요. 그게 이제 야당이 90년대에 가끔 보여주던 습성인데 오랫동안 당해온 걸 이따금 되갚아주죠. 그렇죠. 무슨 짓이야 북한이랑 그러게 뭐하는 거야 그래서 7월 30일 문체부가 전격적으로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을 허가를 합니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이유였는데 막판에 허가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인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 지지율 떨어져서 그러자마자 국내 기획사가 두 곳이 동맹을 맺어요. 공동주관으로 공연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해 10월달 내한 공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에 공연 허가가 나오자마자 10월달 공연을 확정 지은 겁니다. 그런데 1996년 정부가 허가한 이 공연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정부는 허가했고 이제 여론으로 공이 넘어갑니다. 이전에 내한 공연이 계속 엎어졌던 건 정부가 막아서 그런 거잖아요. 정확히는 문체부 문공부가 허가를 안 내줘서 이번에는 보통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 공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운동이 조직됐고요. 보통 사람은 노태우가 아닙니다. 그 노태우 말고 정말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대운동의 규모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이상한 사람도 있고 안 이상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중에는 안 이상한 사람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주축은 물론 종교단체였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근본주의 종교가 본격적으로 세속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의 기로 그 전까지는 교회가 지랄이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였어요. 교회는 교회야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만두 나눠 먹고 만두 먹고 왜 굳이 다 만두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설기를 많이 먹어요. 백설기도 많이 먹고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팔린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책들 있잖아요. 딱 그 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전효옥 씨가 쓴 일본은 없다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의 거짓말이요. 그 책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그 책이 법원에서 표절이라는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전효옥 씨는 사실 굉장히 믿음직한 분이신데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라는 책을 쓰고 나서 여성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시면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 나에게 나에 대한 일본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렸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 외계인이 와서 피라미드를 세웠느니 어쨌느니 하는 그런 책이 대단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때 나온 책이었군요. 네. 이게 두 권짜리 책이죠. 굉장히 오래된 책이었네요. 그거 보면 별자리에 외계인의 문명이 숨겨져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급문고라고 하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런 거 굴리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집에서 책 한 권씩 가져와서 꽂아놔야 했습니다. 교실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소중한 책을 갖고 와서 꽂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버리는 책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각 밤마다 다 꽂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없다. 일본은 없다. 신의 지문.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또 다른 베이스드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아, 이 책. 제목 아마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다들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무시무시하죠. 지금 구글링하면 사탄은 치면 이거부터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대중문화가 다 사탄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스타워즈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포스를 섬깁니다. 5월 4일에 이티도 사탄입니다. 이티도 뭘 좀 듣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외계인이 승천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다 실제로 있어요. 이 책의 표지 앞을 보면 이제 의식주 싸움은 끝났다. 대중문화 그 적과의 동침 단지 그대가 크리스천이란 이유만으로 그래 넌 밤새도록 무엇을 했자? 라고 오타가 났어요. 이거 귀척 아니에요? 무엇을 했자? 대중매체와 뉴 에이지 그리고 이런 책을 떴는데 출판사 이름이 아주 역설적이에요. 낮은 울타리 사실 이게 이 책이 말이죠. 거의 매년마다 개정판이 나와서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사탄의 리스트가 늘어나요. 얘도 사탄이고 쟤도 사탄이야 라고 하는 그게 점점 늘어납니다. 개정증보판이라고 하죠. 원래 게임도 투, 쓰리, 포 나오면 캐릭터 늘어나잖아요. 디엣이 나오고 책을 보면 영화만 사탄인 게 아니고 대중음악도 다 사탄이랍니다. 그렇죠. 조용필 사탄의 노래예요. 실명을 그냥 막 갑니다. 서태시도 완전 사탄입니다. 정말 옛날은 참 재밌어요. 실명을 막 갑니다. 그래요.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 악마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피가 모자라. 노래를 왜 거꾸로 듣냐고. 그게 가장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이었죠.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왜 노래를 거꾸로 들었을까. 지금은 없어진 풍습이죠. 근데 90년대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KBS 메인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거 연예가 중계에 나와도 연예가 중계가 욕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90년대엔 이랬어요. 그랬습니다. 뉴스 앵커가 서태시 노래를 거꾸로 돌려봐요. 실제로 돌려서 듣고 있어요. 피가 모자라는 연예가 중계 그 탑뉴스였어요. 특종이었어요. 모든 신문에 다 나왔어요. 패널들이 막 저는 그 친구랑 돌려듣고 무서워서 울고 막 그랬어요. 아 진짜 들어봤어요? 네. 저는 이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이거 유튜브에 옛날 뉴스 올라와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소문 때문에 96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를 했죠. 사탄의 음악이라고 너무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도 다 사탄이라 그랬어요. 네. 조지 윈스턴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도 사탄이랍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사탄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대요. 그냥 신부님 같이 생겼고 조지 윈스턴은 음악도 신부님 음악 같아요. 네. 피아노 치는 사람입니다. 사탄이래요. 우리가 아는 조지 윈스턴은 땡스기빙 이런 거란 말이에요. 땡스기빙 이러나가 이 새끼들아. 그 책은 우리 사회의 문화 98%가 사탄에게 점령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책을 쓰신 분은 당시 광땡교회에 다니시던 신땡원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96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이 허가된 직후에 보땡땡21이라는 기독교 매체에 긴급 취재가 실립니다. 아 이 낮은 울타리가 다미성교회의 성교단체군요. 다땡성교회요? 다땡성교회. 보땡땡21이라는 기독교 매체에 실린 취재에 따르면 거기에 K교회의 S집사 강연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광땡교회 신땡원 집사랑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K랑 S는 흔하거든요. 그렇죠. S집사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나와있는데 거기가 신땡원 집사 사시는 데랑 같거든요. 근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니셜이 S인 사람 많잖아요. 남대문의 김소방은 겁나 많아요. 사탄도 이니셜이 S입니다. 그렇죠. 서태지도 이니셜이 S예요. 그래요. 아무튼 이 글에 따르면 신땡원 C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S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탄이다. 사탄의 음악이다. 드릴러 앨범을 봐라. 악마가 나오고 그러지 않느냐. 사탄이다. 잘못된 사상을 음악에 심고 있다. 맥콜리 콜키니 뮤직비디오를 보면 엄마한테 반항을 한다. 사탄이다. 폭력적이고 음란하다. 근데 홈언론을 보면 언제 음란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버전을 본 거야? 춤출 때 사타구니를 만지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사탄구니. 그게 뭐야. 물론 이런 주장이 기독교계의 다수 주장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럼요.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보시다시피 비교적 멀쩡합니다. 처음 알았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앞에 있는 윤세민 기자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멀쩡합니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가끔 보면 그런 얘기가 들려요. 교회에서 이어폰을 걷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중음악 듣지 말라고 혼냈다고. 근데 무슨 교회가 그래 싶은 게 제가 다닌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목사님이랑 같이 대중음악 듣고 그 뭐지 애들 교회에서 랩하고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에 공연한다고. 좀 걱정스러운 게 당시의 목회자들은 뭘 들은 거예요? 그 교회의 목회자분들 중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네. 그런 분들은 시끄럽고 이상한 음악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랑 너무 달라가지고 아니 내가 이어폰 꽂고 대중음악 듣는데 그걸 목사님이 왜 혼내라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지금 20, 30년째 목회를 해도 그 시절이 크리스천 힙합이 태동하던 시절이라는 걸 꿈도 못 꿀 거예요. 그렇겠죠. 크리스찬 메탈도 이미 8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때 이제 96년도에는 PC통신을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정체라는 글이 마구 퍼졌습니다. 그건 사실 동생도 모를 거예요. 외부인을 잘 안 만나니까. 여러 독실한 사람들이 마치 80년대 대학가에서 강철 서신 돌려보듯이 마이클 잭슨의 정체라는 문건을 돌려보았습니다. PC통신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명한 문건들이 덜어 있었죠. 네. 그 문건의 작성자는 K교회 S집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광땡교회 신땡원 집사님이셨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이 양반 꽤 유명해졌을 사람이에요. 유튜버 했으면 진짜 돈을 쓸어다 놨을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문건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블랙세버스의 리드싱어인 오지오스본이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한다. 놀랍게도 구글링하면 전문을 볼 수 있네요. 지금도 나오죠. 그래요. 오지오스본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렇죠. 사탄이랍니다. 오스본 패밀리 나오는 TV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내의 유혹 아내의 맛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지오스본이. 블랙세버스가 번 돈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보면 저거 사탄 숭배가 아닌가 그러는 거죠.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니까 다사탄 숭배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의 제세대 버전이 마를린 마를린 맨슨 문건에 따르면 두 번째 문단은 록그룹 키스도 한국에 올지 모른다 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와 설렙겠네요. 팬들 네. 키스 키스 라이브 보는 일 귀한 경험입니다. 누가 봐도 사탄이죠. 사진 한 장만 봐도 KISS를 나이트 인 사탄 서비스라고 풀어서 해석을 수정해놨어요. 오 대박. 사탄의 부하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법에도 안 맞아. 그런데 그냥 사탄의 꼬봉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탄의 음악이다. 드릴러를 봐라. 악마가 나오고 그러지 않느냐. 사탄이다. 잘못된 사상을 음악에 심고 있다.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진짠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때 96년도에 실제로 많이들 낚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공연하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들이 집단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90년대에 이미 단일교회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해 있었던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에 있죠. 네. 섬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냐면 나중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을 무릎으로 꿇려요. 조인트도 안 깠는데. 대통령을 무릎 꿇린 남자. 나중에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교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맞아요. 그 교회에서는 총경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90년대 당시에는 그 대형교회가 기존의 교회 교단들이랑 마찰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93년도에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그 대형교회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라는 공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병을 치유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디오를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고 팔아요. 비디오를 잠실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이 교회가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대빵 목사님이 의심을 받아요. 이단이라고 그러면 탈출구를 필요로 하는데 정치적 탈출구는 언제나 외부에 저걸 설정하는 거죠? 마침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을 한다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반대를 했습니다. 진짜 사탄은 저기 있다. 제일 세력이 큰 교회가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교회들도 우르르 딸려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신생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든 병을 치료하면 그냥 바로 이단이에요. 바로 이단 판정이 바로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당하려고 둥둥 떠있는 큰 교회 둥둥 떠있는 큰 교회는 그걸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작에 그거에 제지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힘이 너무 세니까 막지를 못한 거예요. 힘이 너무 세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근데 젊은 목회자들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이단 심사를 하겠다고 미적미적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때마침 마이클 잭슨이 온다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내팽개친 거죠. 그렇죠. 모두가. 그리고 대동단결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둥둥 떠있는 큰 교회의 대빵 목사님을 따르는 목회자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 포지셔닝을 하는 것에 맛을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들이기 시작했던 때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헌금이 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도가 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들끼리의 정치적인 갈등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교회가 더 신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이클 잭슨을 까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홍보가 돼요. 홍보가.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이라고 검색하면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 실제 공연 사진보다 더 위에 반대 사진. 반대 집회. 네. 반대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교회 앞에 젊은이들이 쫙 서 있는 사진입니다. 교회에는 대형 현수막에 퇴폐문화 오염자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한다 라고 써있고 오염자라니 그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이 민주노총 자세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해본 솜씨라 각도가 다 틀리죠. 다 달라요. 집회 안 해본 애들은 그리고 아니 이 주먹도 제대로 쥐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의 옷이 다 듀스처럼 입었어요. 오케이. 지금 굉장히 힙한 아마카지 스타일을 맞아 2021년에 힙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잘 갖춰 입었어요. 특히 이제 앞줄에 있는 한 사람은 NBA 농구 스타 옷을 입고 있네요. 그게 와 이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게 지금 우리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 내가 봤을 때는 나랑 같이 애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중에 저들은 왜 이렇게 개꼰대가 돼 있지? 이거 하고 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죠. 싹수는 그때 노랬다. 네. 이 교회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서땡 교회입니다. 이게 그 교회 건물 앞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찍을 때에는 교회가 반포동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 전에는 노년동에서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는 사실 멀쩡한 교회로 평판이 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온화한 교회.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전광훈 목사님네 같은 그런 류가 아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곳까지도 낚여가지고 공연을 반대하고 나섰단 말입니다. 네. 도대체 마이클 잭슨이 뭐라고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우와 이걸 반대하니까 홍보가 돼. 그 20대 청취자 여러분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길 바랍니다. 너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였어요. 네. 아니 근데 레이디 가가대도 이랬잖아요. 네. 근데 레이디 가가대는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었어요. 아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거든요. 겪어봤단 말이죠. 근데 그 겪어본 때가 무엇인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 마무리를 해보죠. 선생님 내일 또 만나요? 네. XSFM입니다. 버텍트 25전화 영어 헬로 버텍트 25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글 버텍트 25 자 광고 듣고 왔고 금주의 의사소통 청취자들이 다 납을 냅니다.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십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익명의 사연 두 개를 보죠. 국내에서 백신을 맞으신 분과 독일에 계신 분의 후기를 좀 보시죠. 한국에 계신 분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4월 29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노쇼 백신 관련 기사를 접했고 바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병원을 찾아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전화했습니다. 전번과 주민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도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느낌으로 해보자고 알렸고 서로 결과를 공유했고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후기를 봤는데 공문이 온 게 없어 모르는 얘기다. 우리 병원은 진행하지 않는다. 나중에 전화 주겠다고 했다. 시간 예약까지 잡아주었다.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런 류의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만 당일에 바로 맞은 사람도 있었고 소소장이 그랬어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어디 광역시 어느 구 병원에 갔더니 예약자 부족으로 아직 못다고요? 아직 그 예 백신 병을 따질 못하고 있다고요. 아 아직 따질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필요한 사람은 지금 전화해라. 등등의 구체적 정보도 오갔어요. 백신 노쇼로 폐기된다. 백신에 대한 거부감 높다는 취지로 작성될 게 아닐까 의심했던 기사를 보고 오히려 다들 남는 거 맞으려고 텍사스 소태처럼 몰려가는 게 솔직히 고습다고 생각했고요. 전화 너무 많이 와서 병원 업무에 방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5월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당일 예약 시스템 운영할 거라는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진짜 질병청은 최선을 다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프라는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고 그걸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식당 들어갈 때 되게 많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두 번 흐들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qr 인증하려고. 그거 사실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면 개충격 먹을 수도 있어요. 5월 6일 70세 이상의 백신 예약이 시작돼서 확인해보니 접종병원이 14개로 늘었더군요. 병원 날짜와 시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약 가능하고 2차까지 한 번에 예약됐습니다. 버벅거림도 없었고요.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어머니 핸드폰을 바로 가져와서 했습니다. 다만 따로 사시는 분들은 대리 예약 기능이 있는 게 신의 한 수인 듯합니다. 대기명단 올렸던 병원보다 걷기에 3분 정도 더 가까운 병원에 어머니 예약을 잡았고 대기명단을 올릴 수 있냐고 문의하니 예약은 사이트에서 하세요 라고 하시기에 다시 한 번 노쇼 백신 대기명단 관련 말씀드리니까 진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병원 바이 병원인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하셔야겠고요. 그 후 5월 8일 오전 11시 좀 넘어 대기명단 올렸던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고 접종 후에 지켜보는 시간까지 필요하니까 1시 반까지 올 수 있겠냐고 하셔서 과로 병원 문 닫는 시간이 2시더군요. 과로 가면 예진표부터 작성합니다. 코로나 확진 받은 적 있는지 다른 예방접종 한 적 있는지 먹는 약이 있는지 다른 백신 접종하며 이상반응이 있었는지 등등을 적게 되어 있던 기억이 나네요. 접종 후 주의사항은 의사선생님이 일일이 읽어주셨고 아 이거 스트레스겠네요. 이것도 여론의 분위기 때문에 밀려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네. 이거 읽어주시는 이미지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이거 우리가 마치 가입하거나 이럴 때 하나하나 줄 굽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주시는 그 흔적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무슨 부동산 계약 썼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의사선생님 본인 접종하실 때는 타이레놀 미리 먹었다고 고생하지 말고 미리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예진표를 확인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다시 체온을 재고 적어 넣으신 후 작고 얇아 보이는 주사기로 맞았는데 찌르는 건 안 아프지만 주사위기 들어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차가우니까요. 접수대에서 제 뒤로 대기명단 350명 정도 있다고 하셔서 진짜 놀랐어요. 의사선생님 말은 그동안 물량이 남는 게 없었는데 경찰들이 싹 빠지는 바람에 저까지 차례가 온 거라고 하셨고요. 그동안은 경찰 공무원들이 맞았어야 했죠. 24시간 정도 후 일요일 오후에 야구보다 말고 잠이 오더니 열이 올랐고 타이레놀을 먹으니 37.5도로 떨어졌지만 무릎이나 몸이 아픈 게 생리통이 있을 때 증상과 비슷하게 아팠고 과로 평소 약한 부분이 아팠다는 후기도 꽤 있더군요. 그 상태가 24시간 지속됐어요. 월요일 오후에 타이레놀을 먹지 않아도 37.5도 정도의 열만 나는 상태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열이 완전히 내렸는데 보통 72시간 아프고 끝났다는 후기가 많더군요. 백신을 맞았지만 평소 지키는 방역수칙과 달라진 점은 없고 달라진 건 한 가지입니다. 학기 중에 확진이 되어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큰일이라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수업하시는 공부노동자구만요. 그런가 보네요. 증상이 가벼워 생활치료센터 가면 혹시 노트북 들고 가서 줌으로 수업할 수는 있는 걸까? 신의 한 수는 방송하던데. 뭘 먹으면서 하죠 또. 그렇죠. 등등 와이파이 없으려나 무제한으로 요금제를 바꿔야 할까 등등의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고 계획을 더 이상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남들도 이런지는 좀 몰랐어요. 저도 걸리면 방송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플랜 B 엄청 짰었거든요. 백신 거부감 들게 하는 기사나 서재끼는 사람들에게는 니들은 꼭 맞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집단 면역 형성에 곤란하니 다들 맞긴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다 지옥에나 가셨으면. 근데 저는 이분의 견해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현생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도록 다들 방역에 협조를 하시고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심판은 지옥에 가서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지만 사탄의 목소리죠. 지옥에 가면 마이클 잭슨 노래가 계속 나와요. 프릴러. 제가 요즘에 체육관을 다니고 있는데 저랑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백신을 맞고 오셨어요. 팔에 백신 맞고 주사 있는 데다가 반창고를 붙였는데 뽀로로 반창고를 붙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운동해도 될까 방금 맞고 왔는데 그러면서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고 계속 오늘 운동해도 될까 그러면서 가서 스쿼트를 계속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견정한 아버지가. 근데 원래 몸살 증상이 젊은 사람한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요? 그리고 원래 헬갈럼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지금 백신을 못 알아보고 있거든요. 맞으면 며칠 운동을 못할까 봐. 근데 그건 과대포장입니다. 3대가 500으로 는다.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지만. 중량운동은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걸 권합니다. 권합니다. 독일에 계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현재 독일 상황. 연방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베를린주는 여전히 식당에서 밥 한 끼, 카페에서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사이 신속코로나 테스트 센터가 우후죽순 생겨 요즘 생겼단 말 같네요. 백화점에 가거나 미용실에 가려면 신속센터에서 선예약해 검사를 받고 24시간 유효한 음성결과지를 청부해 상점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약고에서 못 가면 내일 검사 또 받아야 되네요? 이게 개인용 검사지 키트가 있어요. 그게 독일에서 팔고 있고 누구 만날 때, 누구 미팅을 할 때 등등마다 그걸 검사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게 정확도가 한 70%밖에 안 된대요.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유럽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 유럽에서 봤을 때는 독일이 꽤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 곳이지만 한국에서 봤을 때는 독일은 그냥 만연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서는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KN95, FFPE 수술용 마스크만 인정하고 있으며 구입은 용이한 편입니다. 아마존 사이트에서는 독일 산인의 중국 산인에 따지고 있는 서평을 보면 세상 사람은 다 똑같나 봅니다. 궁금해서 제가 독일 아마존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양반들이 띄어쓰기를 겁나 안 하잖아요. 띄어쓰기 하긴 하는데 단어 하나가 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스크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건 만드는 점에 있어서 독일 사람들이 부심을 부리는 건 좀 인정할 만하죠. 그런데 이 점은 이상하네요. 한국은 처음부터 어떤 마스크 안 쓰면 안 돼. 이렇게 그물근 적은 없거든요. 그냥 덴타를 써도. 덴타. 그런데 이제 첫 마스크, 몇 마스크는 쓰지 말라고 했었죠. 권장 정도는 했는데 인정을 따로 한다. 여전히 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집을 나서면서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사람은 여전히 드물고 이 얘기자 작년 여름에 했었죠. 가장 심각하게 마스크 쓰지 말자고 집회하는 데가 독일이었다고 착용 의무 구역에서만 쓰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공급이 확대되고 재생산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제 여행과 자가격리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 완화의 기준이란 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어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 접종 우선화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 신청만 하면 누구나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주치의 병원에 대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맞나 싶어 정보를 찾아보니 접종과 관련해 각 연방주마다 신청 사이트가 있고 접종자의 위험도를 심사해 자택으로 편지를 보내주거나 접종센터 예약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베를린주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바이오엔테크를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독일 회사죠. 아차차, 독일은 예방접종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 스티커 붙여주는 게 다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오렌지족이 여권을 뒷주머니에 넣어놓듯이 이 수첩을 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다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럼 서울랜드 빼고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모든 예방접종을 다 기록하는 개인 수첩들이 다 있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연애를 시작할 때 괜찮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최고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혹독한 락다운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일반 병원에서 신규 환자를 받기를 꺼리고 행정처리도 느려지고 날씨도 구려서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던 중에 한국 생활은 정말 마스크만 꼈지 제겐 천국이었습니다. 아, 다녀가셨군요. 정상생활 그 자체였고 이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국에 오는 혹은 한국 얘기를 듣는 모든 바깥에 계신 분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안에 들어오지 않죠 그 말이 네 네 사실은 사탄의 말이니까 블랙사바스 노래 MR에 맞춰서 말씀하셨나 봐요 다시 돌아오니 규칙은 늘었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마스크를 쓰니 상점, 카페, 병원을 다닐 수 있는 자유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신속검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유치매니 이런 논쟁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 가게 만드는 자유 중 무엇이 더 좋은지 말 안 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행도 만남도 쉽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만 한국에 계신 여러분, 한국이 최고예요. 지금까지도 잘하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말해봐야 사탄의 소리처럼 들릴 거기 때문에 네 네 바깥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의 시각을 빌려보았습니다. 잘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는 커피빈에서 더치커피 혹은 29 데이지의 샤모드 파우치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께도 보내드리나요?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커피는 힘들어요. 커피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선물할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고생고생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주로 한국에 있는 주소를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한국에 딱히 연고도 없고 그렇다고 사정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한국에 연고도 있고 선물도 하는데 그냥 나는 내가 받고 싶다. 날조 제발. 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XSFM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한테 부탁하시면 최대한 맞춰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기 보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계속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일 손희상 선생과 이 대환장 파티에 그렇죠. 지금 사탄까지 등장을 했어요. 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가 가니까 사탄이 왔네. 414회 토요일 순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B.W.K.